어벤져스 메탈 열쇠고리 인데요. 오늘 보여드릴건 아이언맨 입니다. 저번에 보여드린거랑 똑같은거구요. 저번거는 빨간색이었는데 조카님께서 딱 제가 사진으로 보여줬더니 그중에서 아이언맨 갖다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이언맨 빨간색은 갖다주구요. 오늘 갔더니 파란색이 있더라구요. 캡틴 아메리카 두개가 마음에 드는데 뭐 완전히 중국산 짝쓰이구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이언맨 써있고 마무리라고 써있죠. 이건 대담하게 짝콩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 정품인데 그렇게 저렴하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멋있다. 제 얼굴 보이시나요? 괜찮죠? 개당 2천원 정도 하구요. 인터넷에서 판매하도 인터넷에서 뭐 개당 7천원인가 8천원 주고 판매를 하더라구요. 너무 너무 비싸게 받는것 같아요. 빨간거는 조카 가졌으니까 요거는 제가 갖고 다니면서 둘이 크로스를 해야죠. 참고하셔서 요런 제품도 있다는거 멋있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올리는거 같네요. 보여드리는게 아니고. 좀 닦아야겠다. 장기수는 없어서 다행이구요. 좀 써봐야 알겠죠? 하다가 이게 뭐 금방 색깔의 도금이 벗겨진다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선 뭐 지금 당장은 좀 보기 좋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rme주의 수요 입니다. 를 떨어 llev고 Tonight 를 Ih 르 를 leftovers 류 를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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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를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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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